신유래 뉴스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다리시라고 믿는 코너죠. 뉴스인에 나오신데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또 좋아하신다고 믿고 싶은 이유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유영입니다. 분명히 1부 오프닝 때는 여러분이 기다리는지 모르겠는 이라고 하신 걸 제가 정확히 들으면서 봤거든요. 집착이 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명절 잘 쐬셨나요? 쐬어요? 뭐 있어요? 네? 뭐 있어요? 뉴스와 음악이 함께하는 시간. 뉴스. 아니 그게 YTN에서 최고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니까요. 그게 이유영 아나운서 때문에. 어제 그래서 제가 마지막 11시 50분. 밤 11시? 밤 11시 50분 마지막 클로징에 내일 저녁 5시 신유래 뉴스정면승부 제가 나오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막 시청률이 계속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리네. 시청률이 아니라 청취 나 큰일이야. 거짓말 하시려고 하니까. 나 큰일인 게 말이 자꾸 헛나와요. 내가 진행하는 TV가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질 않나. 여기서 지금 시청률이라고 그러질 않나. 아유 큰일이야. 나이가 먹으면 자꾸 이렇게 되나 봐요. 1976님. 연휴가 길어서 행복했지만 두 분의 목소리가 너무 그리웠어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요. 아 좀 쉬고 싶다 그랬는데 이렇게 좀 쉬다 보니까 아 이거 언제 끈. 이거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1976님의 문자를 좀 분석을 해보면 그럼 휴일 동안 YTN 라디오를 안 들으셨네요. 제 목소리는 나왔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렇게 좀 아주 소심하고. 아니죠. 팩트체크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소심한 거. 왜냐하면. 소심하고 잘 섭섭해하고. 왜 섭섭이라고 했잖아. 뉴스앤뮤직에서도 채팅창에 어떤 분이 YTN 라디오 넘버원 미남 아나운서 이우영 환영합니다라고 하신 분이 불과 6시간 전에 이현웅 넘버원 미남 이현웅 아나운서 환영합니다라고 하셔서 제가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그분 그 분 사회생활 잘 하시네. 사회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넘버원이냐 여쭤봤는데 답은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뭐 뉴스앤뮤직 어제 보니까 밤 11시 몇 분까지 하고 굉장히 휴일을 아주 알차고 뜻깊게 보냈네요. 원래 일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왜 말을 떠듬어야 되나요? 왜 말을 왜 떠듬어요? 안 떠듬었습니다. 떠듬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참 연휴를 뜻깊게 보내고 우리 이호영 아나운서 같이 젊은 시절에 보내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아니 왜? 네? 맞잖아요. 젊을 때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럼요. 사람 말하는데 비웃고 그래요? 예? 아니요. 비웃었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비웃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우물전공사호 샷공사호로 문자를 보내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일부에서도 그 얘기를 못했어요. 지금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2개월 만에 만찬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24일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서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에 정해전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과제, 민생현안 등을 폭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을 하고요. 대통령실의 경우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날이었던 지난 7월 24일에 지도부를 초청해서 윤 대통령이 만찬을 가진 바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달 30일에 지도부와 또 만찬 회동을 가지려고 일정을 조율을 했으나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기로 하고 추석 연휴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만찬이 연기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불편한 관계 때문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윤 대통령은 한편 오늘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을 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체코로 출발을 했고요. 이 자리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환송을 했습니다. 체코 방문 일정은 2박 4일 일정이고요. 22일까지라고 합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 확대 회담을 갖는다고 하고요. 양국의 원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와 별도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된 소식이 있었는데 전제 조건 없는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강조한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여당과의 소통은 일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난 13일에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수에 출연해서 정광재 국민의힘 의원이 다른 방송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CBS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박 위원장과 한 대표가 물밑 접촉을 여가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기사 링크를 공유를 했는데요. 한 대표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유감이다 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만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끝나는 대로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도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 뉴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식사해가지고 하는 거는 좋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의료대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지혜를 좀 모아야 돼요. 그런데 이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는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좀 들어줬으면 하는 의견이 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는 것이 여당은 뭐냐 하면 여론에 있어서의 최전선에 있는 존재거든요. 여론의 최전선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뭐를 의미하냐 하면 여론에 대한 민감성 반응성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여당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여론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걸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 있죠. 그중에서 들어줄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처럼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정부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의정 갈등 때문에 불안해하는 많은 국민들의 어떤 그런 감정을 잘 이해한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쪽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사실 오히려 더 큰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과 이 여당의 관계가 원활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게 원활한 것이 대통령의 의견을 여당이 수용해서 원활한 것이 아니라 여당의 의견을 대통령이 수용해서 원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좀 아까 못 찾았어요. 좀 아까 못 찾았어요? 다음 소식 관련해서요. 아 다음 소식. 잘했어요. 네. 난 또 무슨 카톡을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죠.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뉴스토마토 단독으로 공천개입 의혹 보도가 있었죠. 관련 질문들을 앞서서 교수님께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이야기 나누셨는데 앞서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요. 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주실 거예요. 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게 의혹을 뒷받침할 다수의 음성 파일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고 이 음성 파일을 뉴스토마토 측이 확보를 했다라는 건데요. 음성의 주인은 명태균 씨로 밝혀졌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인연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김영선 의원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장 공천을 약속받았다 이런 음성 파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2년 명 씨는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라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또 지난해 2월 18일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컷오프다. 여사가 직접 전화왔다라는 식의 음성 파일도 있다라고 뉴스토마토 측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천안함 의원과 공천기 폭로를 논의했다 이런 보도 역시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이런 가운데 명 씨는 뉴스토마토의 보도와 관련해서 기자 2명과 편집국장 등 3명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한 논란을 낳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기입 의혹인데요. 물론 이 음성 파일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은 분석을 하는 종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팩트가 무엇인가만 알려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당사자라고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명태균 씨라는 분 이분 자체도 고소를 했거든요. 지금 기자 2명하고 편집국장 총회에서 해당 언론사 3명을 고소한 상태고 그리고 이분이 고소를 했다면 이분도 부인하는 거죠. 이준석 대표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당시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폭로를 조건으로 일본을 어쩌고 하는 거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께서도 아마 내일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한다고 그러는데 한 두 주 전인가요? 그때 그걸 부인했어요. 김건희 여사랑 텔레그램 주고받았다는 거 이거 부인을 했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글쎄요. 진실이 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다 부인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물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인가요? 그쪽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일단은 제소를 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사람들의 말이 엇갈리면 조금 다른데 다른데 대부분 관련한 사람들이 모두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공채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마저도 사실 이거는 좀 논리적 어떤 전개 과정이 좀 그렇다라는 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제가 볼 땐 이거는 글쎄요. 그냥 의욕 제기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가장 최근에 전해진 소식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중심의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면서 회의 자체를 불참을 했고요. 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제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갖도록 했고요. 두 야당이 두 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고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 제석 의원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나와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채무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합의 의혹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고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까지 모두 네 번째 발의를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 제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가 됐는데 반대표는 모두 개혁신당 의원이 던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세계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이와 관련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우 원내대표 만나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추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지만 결국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김건희 여사 소식 관련해서 앞서서도 전해드렸는데 현재 체코로 떠나 있습니다.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결국 통과가 됐는데 이 소식 뉴스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아마 국민들은 저는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은 하도 많은 특검이 제기가 되고 탄핵 얘기도 하도 나와서 사실은 그렇게 큰 주목을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야당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한다면 그때는 좀 문제가 다르겠죠. 그런데 일단은 어쨌든 좀 그렇고요. 그런데 진실을 밝히려면 제가 좀 야당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진실을 밝히려면 자꾸 이게 꼬투리 잡히는 내용이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뭐 지금 안철수 의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상병 특검법에는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당론을 딱 정해요. 그러고서 사람들이 막 거기에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 이탈해요. 그럼 언론에서 뭐라고 그래요? 반란표 막 이래요. 아니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체적으로 자기가 정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투표하는 게 맞는 거지. 당론 안 따랐다고 그걸 반란이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의 어떤 그런 투표행위 저는 헌법기관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거는 추석도 지나고 있으니까 아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보너스도 450만 원인가 받았잖아요. 국회의원들. 몰랐어요? 연봉 1억 5,500에다가 보너스 400이 450에다가 그거는 본인들한테 가는 돈이고 그거 이외에 유료비 뭐 이런 거 다 파면 한 1억 대요 그것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좀 그만하시고 지금 진짜 필요한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이제 좀 그것 좀 신경 쓰셔야지. 좀 있으면 이제 예산 짤 때 되면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느라고 막 난리법석이에요. 그러면 전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민생은 도대체 언제 할 건지. 저는 아주 이게 궁금해요. 이제 그만 좀 하지. 근데요. 박재혜 PD가 뭐라고 하면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했으니까 마무리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어서 빨리 나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골프용품사이 땐 딜팡. 팡! 팡!